네, 멋진 슈퍼주년의 무대 잘 봤습니다. 전출하신 무대로 올라와주세요. 과연 이번 주 뮤티즌송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무척 궁금한데요. 뮤티즌송 결과 보여주세요. 7월 둘째 주 SBS 인기가요 영예 뮤티즌송은? 3, 2, 1 애플릭스 축하드립니다. 소감만 말씀해주세요. 소감만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그리고 사랑하는 이수만 선생님, 김인만 사장님, 정창화 의사님, 남수영 의사님, 한세명 의사님, 그리고 모두모두 저희한테 도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에코드 부탁드릴게요. 에코드 부탁드릴게요. 네, 7월 둘째 주 SBS 인기가요. 다음 주에는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올게요. 여러분 안녕. 여ней collaborated Stan Le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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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e